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20, 30대 청년층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도 30%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10월 대전 지역이 1,611건으로 전달에 비해 312건, 16.2%나 감소했습니다. 또 세종시도 449건으로 전달에 비해 94건 17.3%가 줄었으며 충남 역시 3,231건으로 210건, 6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20, 30대 거래 비중은 전체의 29.4%에 불과했으며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0% 밑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기상캐스터